이승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주제가 잭슨홀 잊어라. 수소 모빌리티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님 들어오시면서 지금 막 나가는 무롱철 파트장 이렇게 2부 말미 환율 뷰 얘기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나랑 보는 게 반대네. 또 재미있는 토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환율 위로는 크게 안 보신다는 얘기고. 1180은 곧 좀 찍은 것 같아요. 곧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180도 반대로 보네. 반대로 본다고. 지금 채권 쪽에서의 뷰하고. 저는 노출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왜. 저는 하반기에 환율 한 2, 30원 뺄 수 있는 대규모 수주한다고 봅니다. 누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환율 2, 30원 빠지는? 네. 그런 게 잠수함에 삼아 있을 것 같고요. 잠수함? 대우조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우디에서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에서. 오늘 아침에 진짜 전략에서 잠깐 응급을 잘. 사우디에서 규모가 좀 큰 게 가능성이 있고 그거 발표가 9월 달에 좀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환율은 난 10원을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이 환세에 있는 현상을 딱 보면 1,200은 무조건 넘어요. 지금 우리가 나오는 케이퍼링, 여러 가지 네크로 분석들. 그런데 저는 이 9월 달이 우리나라에 추진하는 팔로더 맨들을 추적하다 보면 나는 현대차그룹 정의성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하고 이게 겹쳐서 쫙 보면 9월 달에 분기점이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9월 달에. 그래서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게 9월 8일 날 킨텍스에서 수소 모빌리티 쇼 있는 거 아십니까? 9월 8일 날. 9월 8일 날. 이거 기준으로 현대차그룹이 좀 발표를 할 건지 할 건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제가 홍보라인이나 그쪽 아는 분들께서는 뭔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박기벌레인 막 추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소 프로젝트예요. 대규모.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그룹의 현대 모비스 쪽이면 애플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이나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로테마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사우디예요. 사우디의 네온 프로젝트가 우리가 전에 한번 서울 대전보다 더 긴 지하도시의 알않고 지분 팔아먹고 하는 에너지들을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현대차그룹이 컨택이 됐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서 9월 8일에서 9일 사이를 저는 하나의 환율의 분기점. 그런데 딱 그때가 또 선물 없이 동시 만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구절 아세요? 구구절? 네. 북한에? 정부 건국 진해도 정부 기념이에요. 아아 구구절? 네. 구구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벤트를 왜 중요하게 자꾸 체크를 안 하면요. 해치펀드들 블랙록 애들이 이벤트 드라이브는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기점에 어떤 현상일 때 장인 애들이 이거 단추를 딱 눌러 시스템 로직을. 그래서 저는 이게 9월 8일에서 9월 9일 사이에 여기서 나오는 환율의 방향성. 이때쯤 되면 대충 잭슨홀 관련된 얘기도 다 나왔을 거고. 그래서 이때 좀 판단할래요. 이때 천입의 돌파하면 내가 틀렸다. 빨리 리스컬리. 그리고 해치 전략. 카방의 포지션 전략. 일부 현금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지금부터 9월 9일까지 자꾸 불안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EWY하고 EM을 계속 들여다보거든요. 얘는 방향을 바꿨어요. 그거는 이따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짚어보고. 저는 오늘 아침에 환경와우에서 대표님 진짜 전략 하신 걸 보면서 그걸 갖다가 11뉴스 오면서 다시 보기로 늦게 봤습니다. 본방은 못 보고. 깜짝 놀란 게 대표님 오늘 뭐라 하셨는가 하면요. 저 뭐시냐. 삼성전자가 아침에 밀리다가 올라갈 거라고 그러셨어요. 지수도. 그런데 오늘 장이 딱 그렸어요. 그것도 시간도 맞추셨어요. 한 11시쯤. 중국 동시호가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장이 그렇게 갔습니다. 장이 그렇게 가가지고 좀 이렇게 글쎄요. 우리 주간전망대 이 시간을 참 기다리시고 우리 대표님 기다리시는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어떤 반대되는 어떤 견해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우선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승조 대표님을 거의 한 달에 4주 중에서 3주 정도로 갖다가 이렇게 모시는 거는 저희 나름에 그게 있습니다. 늘 듣는 방송이나 신문 아니면 정권사 리포터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승조 대표님과 이승조 대표님의 어떤 시장 보시는 눈이나 어떤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의 로직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것이 유용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고 우리 한번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잘 맞추던가요.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가 잘 맞던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승조 대표님이 다 맞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단기간에 그걸 가지고 이승조 대표님이 이 방송을 보고 내가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수익을 내겠다. 거의 언급된 종목 갖고 뭘 승부를 내겠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대표님 우선 그거 한번 체크하고 볼게요. 26일 어제였고 한미연합훈련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이슈는 어떻게 정리하고 갈까요. 이제 9월 9일 구조라고 그다음에 EM 전략은 바뀌었어요. 롱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실제 알리바바가 3%대에 홍콩은 다 급락을 했습니다. 홍콩에 H플러스 났어요. 항상 H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알리바바 홀딩스라든지 지가총액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EM의 또 1등부터 4등이 알리바바가 있지 않습니까 텐센트 정부의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알리바바가 또 자금 세탁과 상추문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상당히 노이즈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에 3.3인가 4를 뺐는데 인덱스 전체 토탈은 올랐어요. 그럼 그거 빠진 거 말고 딴 게 커버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포인트도 하나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어디서 또 느끼냐면 미결제 악정을 그동안 다 청산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봤는데 오늘 매수미결제 늘리더라고요. 현물에서 때리고 선물해서 사는데 금융투자가 오늘 거의 한 5, 6천억을 사줘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위드 코로나하고 수소 관련 관련된 종목들이야. 딱. 섹터가. 그러니까 다 수소와 연결된 종목들의 리듬. 그러니까 삼성전자 SK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를 전체적인 에너지가 수소 모빌리티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이런 것들의 우량주들이 바스켓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는 이제 그래서 오늘 딱 잭슨을 잊어버려라. 우리 테이퍼링 겁나잖아요. 테이퍼링하고 여기서 공포. 그래서 마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제가 이번에 우리 올림픽 가서 양궁 국가대표님들 훈련하는 거가 저는 제가 보는 시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복잡기 시각에. 그러니까 간단해서 관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오관역. 오관역을 딱 때리는 게. 그 바람 불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바람의 방향이나 제가 보는 시각이 지금 현재 놓여있는 거 보면 이장은 급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관역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또 수주 얘기만 나와도 이게 추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의 방향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정부 정책자들의 의지 들이 지금 9월 달에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주변으로 굉장한 에너지를 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정상회담 추진하는 에너지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의 추진 속도도 그렇고 유엔을 이용해서 갖다 얘기해서 지금 북한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누구 정상회담 말하는 겁니까? 바이든하고 우리 대통령님. 한미 정상회담? 네. 그거를 유엔 지금 유엔 회의가. 지금 바이든 취임 이후에 무슨 정상회담이라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비대면이고 다 해서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이번에 9월 14일부터 30일까지가 유엔 총회예요. 뉴욕에. 네. 뉴욕에. 그래서 전에 타켓민 보낸 게 난 이것 때문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을 제가 막 뒤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색깔은 어떤 걸 하면 직접 해서 암만 떠고 쌀을 하고 통일배사에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도 명분 준다 해서 유엔을 통해서나 적사람은 받겠지 하고 그쪽을 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유엔 아니라 유엔 할인이라도 그거 몇 립 해야 되겠습니까? 뭘 줘야지. 그거가 또 두 번째 프로젝트 종전선언 사자회담을 또 만드는 판을 하나 9월이나 10월 달에 우리는 또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김이 오고 러시아 대표부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또 한 번 우리는 또 뉴스에서 이 바람의 오방역 오관역에서 또 뭔가 변화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데이터를 갖고 모든 언어리스트나 뷰부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끊어줘야 되고 테이폴링해서 불확실 확성하고 그다음에 다 확인해서 연말 정도 가서 거기서 다 확인한 다음에 더 싸진 한 2800이나 2900대에 거기서 거는 게 정답이에요. 나와 있는 데이터 갖고는요. 저도 그 데이터 갖고만 보면 그렇게 로직이 나와요. 시스템 돌려보면. 그런데 제가 오관역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를 들어서 10조에서 50조짜리를 프로젝트를 중동이나 다른 데서 수주해오면. 그럼 당장 그거 가구면서 달러 가성 처려서 이거 하면 원의 변호 또 심리가 먼저 작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오나 하나 볼 거고요. 그걸 선언을 수소연맹을 터뜨릴 때 시나리오를 하나 짜는 겁니다. 이럴 때 한 번. 이게 추적추적하다 보면 이상한 징후들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벌써 튀기 시작해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요새 보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죽긴 나쁜데 20, 30%씩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나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왜 나올까를 한 번 생각을 해보는. 저는 시장 현장주의로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공격이 제가 전에 한 번 이 공격이 8월 10일 날 블랙록이 북한 통신소 끊는 순간에 공격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결제로. 지금 오늘 아침 방송에도 말씀하신 거지만 저걸 우리 주간전망대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시간을 걸리더라도 왜 공격이 끝났다는 거 말씀하시는지 저 표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8월 9일 날이 25만 3천 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 하루에 통신형 검사 1만 개를 증가시키면서 삼성전자 천만 주 3천만 주 때리면서 선물을 435에서 붕괴시키면서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고민이었던 게 전번 금요일 나와서 이게 더 빠질 건가 400선 종합주가 3050선 아주 간달간달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돌아왔을 때 이거 빨간색 1만 개. 빨간색 1만 개. 여기 보시면 26만 개가 또 27만 개 됐죠. 그럼 2만 개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미결제가. 26만에서 27만. 7만. 만 개는. 만 개는 매도로 해서 빵 늘고 급락을 시켰는데. 매도를 해서 급락을 시켰는데. 이때가 400선입니다. 3050선. 그런데 이때 3천 개 7천 개가 확 늘었어요. 이게 받아줘서 매수 미결제 스위칭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미결제도 있고 매수 미결제도 같이 해서 전체 총량이 딱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누가 이기나가 난 정답이다라고 딱 봤나갖고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다라고 봤는데 이때 400 딱 짓고 15포인트 딱 올리고 삼성전자도 치면 한 4천 원 정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 수량을 그 기간 동안 다 청산했어요. 그러면 하방으로 봤던 애들도 재료 만들었다는 얘기고. 상방으로 봤던 애들도 재료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포지존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에는 분위기 좀 싸잖아요. 테러도 났지 빠졌지. 그래서 나는 느낌이 오늘 그냥 깨파락이다. 아침에는. 아침에 깨파락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7만 4천 원을 딱 보고 이게 이제 블랙록이 걔네들이 움직이는 게 대충 이렇게 하면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움직입니다. 그때 홍콩 딱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오르는 것에 반이 7만 2천 원 7만 6천 6백 원 찍고 딱 7만 4천 원이거든요. 중간에. 이거를 500원 1천 원 빼고 선물 매도 현물 매도 때리면 이건 뭐 용 빼는 죄죠 없다. 그럼 다시 직접 저점을 바라보는 건데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11시에 딱 보니까 선물을 407까지 갖다가 수익증을 딱 반해서. 400과 415의 반이 딱 407 아닙니까. 거기서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매수로 들어와요. 매수 미결제 늘려요. 삼성전자는 계속 때려요. 그런데 삼성전자 보합에서 계속 마이너스 보합 7만 거기서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바스켓의 수소 경제 관련된 인덱스를 쫙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만에 보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수소 연결고리에 무슨 데이터가 있나. 그래서 뒤지고 뒤져서 9월 7, 8일 날 뭔가 발표.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언론이나 이쪽 관련 현대 쪽 잘 아는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지고 두드리고 그랬더니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발표한답니다. 이런 것까지는 받았으니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가지래요. 현대 모비스가 오늘 팍 뛰었거든요. 현대 모비스가 관련된 뉴스 아니면 사우디 아니면 중동 수주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수소연맹에 관련된 이 수소연맹 관련된 프로젝트 참가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중심기업들이거든요. 구경제들의. 삼성 빼고. 네. 삼성 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조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먹거리를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냐. 그런데 우리나라만 찾는 게 아니라 유럽 중국 우리나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소라는 단어를 왜 자꾸 우리는 듣지. 그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한 게 달러 패권의 셀 오일가스와 반대되는 게 넷째로 탄소 이산화 배출권 수소. 지금 수소로 해서 실적으로 이론가들 보면 어떤 사람은 사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부생수소가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나 자동차나 석유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기관 산업을 끌고 하려면 여기서 먹거리를 찾아서 기준을 만들어 갖고 뭔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만 해갖고는 시장성이 도저히 뭐. 그런데 그거를 유럽하고 중국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시장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탄소. 걔네들이 제일 많이 배출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거를 비즈니스화 시키려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달러 패권에 반대되는 상대말을 수소 이게 저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신재생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차 그래서 여러분들 신장 지역이나 이런 거 하면 아프가니스탄 이 노이즈도 보면 거기가 태양광과 풍력의 기본 에너지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사건 터진 나라들 가만히 보시면 다 파이프라인이에요. 사건 터진 나라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여기에도 대규모 파이프라인 공사를 중국이 딱 들어갔어요. AIB 통해서. 그러니까 전에 한 번 이게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나? 그래서 이거. 이거 오마마 정부 때 이 동남아. 여기도 결론은 피버트 차이나가 됐거든요. 애초에 그거는 뭡니까? 9호는 피버트 아시아였죠. 그런데 여기가 말라카 해업을 해서 여기에 중국으로 여기 말라카 해업 딱 막으면요. 이 유럽으로 가서 이 일대 이 뭐랄까 해양 수송로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일대라는 게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하는 게 여기가 부동왕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완성시킨 거예요. 이미. 2014년에서 지금까지. 결론은 저는 미국이 여기서 패권은 졌다라고 봅니다. 이미. 미얀마는 군부구 됐다 일어났지 라오스는 캄보디아는 부동왕을 내줬어요. 여기 군함이 있습니다. 그다음이 중동 여기 와칸역인데 여기도 이제 미군 철수했다고 그러지만 여기를 반대로 보면 여기 이제 신장 지고 노이즈 나오면서 구태타 일으키고 분쟁이고 반대 시각 보면 이 길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에서 여기도 파이프라인 공사. 이. 우리가 이 공사. TAPI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만약에 AIB에 통한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여기도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국의 에너지가 어떤 면에서는 뭔가 본토만 남은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전에 한 번 왕이하고 아베하고 이렇게 전에도 한 번 했잖아요. 요새 일본이 세계에서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일본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일본 역전한 것 같아요. 에너지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보면 전체 1등부터 시가상위 종목들 딱 보면 다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그랬죠. 요새는 일본 에너지가 뭐라 그럴까요? 하다못해 아베 신조 총리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거나 일본이라는 것이 회자가 되었는데. 그렇죠. 아베 퇴진 이후 스가 특히 이번에 올림픽까지 그렇게 하면 가운데에 일본이라는 데가 우리 대표님 자주 쓰시는 용어로 에너지가 영. 그런데 지금. 저는 마탱이 갔나. 마탱이 갔나.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저도 쭉 진행을 하면서도 대표님 설명을 듣고 하다 보면 확실히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이 외국계 큰손들에게는 진짜 ATM기처럼 보일 것 같아요. ATM기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450 이런 말씀이 어차피 지금 우리 코스피 200 선물 말씀 코스피 200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물 옵션 하시는 개인 투자자는 많이 죽었고 여의도에 큰손들은 있죠 아직도. 그쪽은 개인은 재화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개인 포지션은. 개인은 볼 것도 없는데 옛날에 세계 1위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자랑할 때도 그걸 갖다가 털어먹었던 게 외국 자본인데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수 선물 흐름 만큼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요. 대표님 설명을 꾸준히 듣다 보면.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대다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라면 삼성전자를 때리고 뭐 하고 선물 갖고 이렇게 장난치고 합성을 걸고 해서 외국 애들은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고 늘 짭짤하게 벌어가는 거지만 그거하고 지수가 3,200 찍었다가 3,000도 금방 갔다가 하는 게 내 종목하고는 상관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가느냐 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언론에서도 다루고 저도 그렇게 접근하고 방송을 하고 합니다만 이게 보니 개별 종목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코스피 3,200이면 어떻고 3,000이면 어떻고 3,500이면 어떻냐 내 종목 안 가면 다 필요 없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고 장이 빠졌네 어쩌나 해도 내 거는 뭐 그 와중에 1,20% 뛴 것도 있는 와중에 지금 그러면 오늘 갖고 오신 거는 코로나 수소와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시각은 저는 반대의 시각이에요. 반대입니까? 저의 얘기는 너무나 또 단순한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 백신주 그다음에 요새 신규 상장된 크래프톤 네.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올라온 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죠.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달 말까지요. 이런 전략을 쓴 거예요. 신규 부정적 보는 크래프톤이니 카카오뱅크니 이런 걸 흔들었다가 쫙 땡기면서 땡기면서 sk바이오사 그러면서 중심 종목들을 현대차 현대국 이런 걸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비펀드 가동한 거라고 봅니다. 해치펀드에서는. 털고서 사고 올려놓고 일로 따라오게 온다면 이걸 스위칭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대로 또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 옛날 갖다 해서 제가 타이거 무슨 펀드 bbig 펀드 내에 카카오가 1등이고 카카오게임즈가 순위 바꿔서 한쪽 죽여버리고 한쪽 올리는 것 같이 우리 눈에가 이제는 시상이 바뀌었어. 이제 구경제는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신규 세상에 관련된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즈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 또 백신 이런 걸로 쫙 해서 한 1, 2주 쫙 뽑아버리면서 이걸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죠. 그리고 지수 3년 하면서 완전히 갈린다 갈린다 3천 그 위험한 거를 전번주 금요일까지 봤단 말이에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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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왜 이런 자꾸 생각하냐면 이런 판을 만들 때는요. 지네들이 갖고 가는 걸 부정적으로 다 털어내게끔 한다. 음. 결론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그런 좌왕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를 던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 못 때문에 다 털게 만든죠. 털게 만든다. 네. 근데 벌써 에스카이닉스 는 이 홍콩계제 안에 벌써 걷어가요. 음. 걷어갔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떨어지면 사주고 떨어지면 사줄 겁니다. 그쪽 라인들은.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계속 때려요. 그럼 얘를 언제 스위칭 할까라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음. 그럼 전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를 충분히 모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진짜 10만 전자 볼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그림을 그려놓고 판을 그때까지 만들어놓고 스위칭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뭘까가 나는 몇 가지 딱 나와요. 지금 뭐 피카우시니 뭐니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나의 전략. 첫 번째. 아주 가장 단순한 전략입니다. 거버넌스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년도 상속세를 이 주가 올려 담보 잡아갖고 빼서 내는 전략. 음. 그러라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서 그와 관련된 삼성전자 연골고리에 뭔가 펄을 주는 우리가 얘기하면 펄 작업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에이에다가 뭐 그 주가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럼 이건 쪼개고 합치고 뺄 게 없어요. 음. 반도체 피크 이 업황 자체를 삼성그룹 자체 내에서 싱크탱크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지분에 쪼개고 합칠 시나리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여기서는 제가 딱 보니까 금융지주나 그래갖고 삼바를 올릴 거라고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삼바 그래서 100만 원까지 올려주죠. 70만 원. 이게 소설대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바꿀 겁니다. 그 전략이 이제 나올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삼성생명 쪼개기 나오는 거 볼 거예요. 삼성생명. 네. 금융지주. 만들 수 있어요. 삼성생명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정부가 공격하는 게 보호법 아닙니까. 3% 룰 삼성생명을 하고 삼성생명. 네. 그럴 때 우리 해치펀드 정략에는 타켓을 없애버리자 이 전략이 있거든요. 공격하는 애들의 적을 친구로 만들거나 공격 대상의 법을 피하는 타켓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3% 룰에 삼성생명을 하고 그거 갖고 있게 하나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 전략을 삼성생명 주가 올라가는 에너지를 쓰면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뒤져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분산 투자라는 거. 중국에도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에다가 어디 지역에 보조금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줄다리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제자가 전 세계 지역신문까지 긁어오는 지역신문에는 나와요. 텍사스나 이쪽에서 보조금 우리 많이 줄 테니까 일로 끌자 서로들. 그러면 여기서 선택관이 90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240조. 그런데 그 안에는 거기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노출된 거 말고 갖다 얘기해서 중국이 막히면 미국에서 이 투트랙 전략을 분산 투자로 하려고 그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언론에 대한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를 어떤 방식으로 나스닥이 상장시킨다는 거를 구체화시켜서 해보십시오. 그럼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10만 원이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 가치의 평가는. 픽아웃 얘기 싹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 중에 어떤 걸 선택하나를 90월 달에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대주주의 이기심을 뒤지는 거거든요. 대주주가 지금 가장 고민이 이재용 부회장은 법률 리스크 제거하는 거. 나 깜빡하기 더 싫어. 금고 이상 되면 최대주 자격해서 이게 갑자기 이부진 이 에너지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나아가 법률 리스크 해서 그래서 테스크퍼스 팀 세 팀을 딱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팀이 가동되면서 무슨 에너지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그룹에서 쪼개고 합치구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합치고 어디다 집어넣고 이런 복잡한 에너지의 수확공식을 볼 것 같고. 옛날 대림산업이 거래정식이면 dl과 ddnc 분할하고 이런 것 같지. 이제 삼성그룹도 그걸 볼 것 같아요. 그때의 타켓은 삼성전자 주가 가치 높이 게임이에요. 기본의 타켓은요. 그래야 상속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건 피크업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담보가치.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부회장에서 회장되고 딱 들어올 때 제가 현대 글로비스부터 담보가치 높이 게임에서 뭐 일을 할 겁니다. 한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때 현대 글로비스 이것도 그때 제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12만 원 정도 이거 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돼서 맨 처음에 빅배스하고 그리고 자기 지분을 높여서 뭔가 정모구 회장님의 라인들을 축소시키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고 한전부지의 건물 주가하고 뭐 하려면 거버넌스 게임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 순으로 딱 보는 게 현대 글로비스 23%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11 비상장 현대 오토에버 9% 순서 다 따블머 이상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4배를 올렸어요. 그리고 계열사 통폐합을 시켰어요. 오늘 내가 오다가 딱 발표 나왔는데 원효로 거기에 이제 오토에버 중심으로 타운을 만드시네. 모빌리티. 벌써 이제 그 프로젝트 서울시가 승인돼서 했던 이런 게 그 재원 나온 거고 그러면 현대 거기에서도 이제 최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거든요. 그 계획 한 3년이나 5년 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시켜서 누구랑 합칠 겁니다. 분명히. 그때 정의선 회장님 지분 가치가 거의 한 2, 3조가 커질 거예요. 왜 지분을 딱 본인이 자기 돈 투자해서 들고 10% 갖고 왔거든요. 이런 시나리오같이 삼성도 그 전략을 쓸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전략 들어갈 겁니다.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이 전략은 지수의 5방향이죠. 지금 노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짤 때 현재 보이는 현상보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바람의 방향에서 이렇게 관역이 이런 흐름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자가 저는 9월에서 내년 4월까지의 4월로 잡는 거는 상속세 4월 말에 2조 내야 되니까 스케줄을 딱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이 9월 8, 9일 이벤트가 꽤 많아요. 9월 8, 9일. 그래서 9월 8, 9일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 8만 원 넘어가고 그렇게 테이퍼링 불안한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반대로 사주는 거예요.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 부정적인데 피크아웃인데 삼성전자 하루에 그러니까 케어업을 그대로 작용 반작용. 천만주, 이천만주, 삼천만주 매도를 우리가 반대로 어느 구간에 어느 주간에 천만주, 이천만주, 삼천만주 매수를 받다 그러면 시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게 그냥 기계 알고리즘 매매거든요. 그런데 또 그때 그렇게 되면 돌아온 외국인이니 난리. 그 뉴스가 있겠죠 그때.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그게 매도한 게 거울의 앞면과 뒷면이 난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롱셧 전략이고 블랙록이 쓰는 수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나올까가 저는 3, 4분기 10월, 실적 10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그때까지 삼성전자 8만 원 넘나 볼래요. 그러니까 이장 나쁘게 보면 7만 전자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 1,200 넘어가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정조 보는데 삼성전자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같이 부정조도 올리고 뺏다 올리고 그러다가 아직까지 매도가 갑자기 매수로 탁 들어오면서 연속 3일에서 5일간 매수로 돌아와 버리고 가장 어두울 때 매수 들어와요. 그럼 이건 뭐니? 이럴 거 아닐 거야. 거의 8개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십니까?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이거 삼성전자 30조 매도 소화시켜야 되는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팔로더 맨 해가지고 그래서 난 설마 그렇게까지 때릴지는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저 에너지면 믿겠다. 그래서 실험 불가능하더라도 난 삼성전자 하지 말아야지. 그 덕을 금년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7, 8개월 동안 삼성전자 안 보고 다른 종목 한 게 그나마 펀드나 조절하는 게 딱 좋았는데 제가 지금 오히려 반대 세상을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거의 7월 말부터 8월까지 우리 떨어지는 칼을 삼성전자 이제 잡읍시다. 또 현대모비스 잡읍시다. 이런 게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복잡계 시각이라는 게 제가 간단히 얘기하잖아요. 드라마 작가 같은 거다. 여러 가지 변수에 그러니까 이 변수가 앞으로 지금 시점 D 플러스 1인데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이 변환상에서의 시추에이션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고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 노출된 데이터보다 변형된 데이터에서의 이뤄지는 상황. 이거를 사고 훈련하다 보면 저는 정반대 세상이고요. 그래서 아까 딱 들어오면서 환율 나는 정반대로 보는데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해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래서 율를 들어서 다시 1140원, 1150원 안전되면 뭔가 연속적으로 뭐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가 저는 27일부터 카운팅하는 겁니다. 카운팅하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이 제로 됐잖아요. 2만 개 늘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뭘 싸우나. 그러니까 매수 미결제 싸우면서 가면 이거는 나는 상방을 보겠습니다. 매수 미결제 싸우면? 오늘부터 그래요. 오늘부터 그러더라고요. 삼전을 때리는데 외국인들 선물해서는 선물해서 사주고 금융투자가 이제 좀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오늘 산 것들을 뒤져보니까 아까 얘기한 수소 위드 코로나예요. 수소 그냥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어떤 게 있죠? 저는 가장 강조하는 건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여행 얘기니까. 도대체 아시아나 이런 건 또 벌써 갔어요. 그런데 여기도 왜 카지노냐면 저는 분노에 투기할 것 같아요. 여행도. 분노에 투기. 지금 미국 사람도 이게 게임 스타 이게 진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켓이 풀렸어요. 그런데 갇혀본 소득은 줄어들어요. 뭔가 갑밥해요. 그러면 푸는데 카지노 가서 그냥 땡기는. 함 땡기는. 그 에너지가 저는 벌써 그래갖고 위드 코로나에서 미국의 카지노 관련 몇 가지 샘플링 딱 해봤더니 얘네들 지금 계속 이제 막 거의 단토바 이상 떨어졌거든요. 단기간에 막 지금 우상량으로 막 벌써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현장을 자꾸 두들겨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면 샘플링을 두세 개 딱 잡아요. 그거를 5일씩 끊어서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매크로적인 시각으로 막 여러 가지 금리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관련된 샘플 세 개. 그래서 얘가 우상량은 얘가 정답. 그거 수혜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했어요. 딱 샘플에 하나 생명 하나 금융 지조. 그날 나오는 날 딱 시점에 때리더라고요. 이건 매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서 우리가 금리 아 시장은 미리 준비한 애들이 재료 노출로 반영하는구나. 금리 인상에 이렇게 때려. 같이 때려. 그리고 그때 딱 보니까 위드 코로나가 막 움직여요. 대표님 저 지금 처음으로 딱 말씀하시는 게 카지노 하시는 데서 그냥 빵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럼 그쪽 없죠 위드 코로나 확 힐이 꽂힙니다. 하나만 더 위드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이건 또 너무 점핑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특기시니까. 이게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에게 뭔지 그걸 겁내시는 분도 아니면 그걸 욕먹는 거 겁내시는 분 같아서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3전 떨어지는 칼날 받아라 그러십니까. 저는 IT 같아요. 이제 소부장. 이제 소부장. 이제 소부장. 이제 소부장. 이제 소부장. 그런데 소부장 중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2차전지 이런 건 너무 그러니까 2차전지 장비주하고 2차전지 장비. 그러니까 소재 말고. 소재 말고. 몰려 말고. 소부장 중에 장. 장. 장비하고 그다음에 미국 갈 때 따라갈 수 있는 밸류체인들. 밸류체인. 그러니까 조지아든 어디든 무슨 시스템 반전체에서 공장을 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수소형. 그래서 요새 보면 일진다이아 세종공업 자동차 쪽에서는 그다음에 또 IT 쪽에서는 저는 dbi텍 그다음에 sns텍 몇 가지 공장 지면 바로 세팅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작년 연말 연초에 우리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우리 나와서 다들 소부장 아주 그냥 그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7월 말에서부터 그냥 연초까지. 그 소부장이 8개월 동안 그렇게 죽세바를 내더니 이제 갈 것 같아요. 저는 채팅방 하나만 보고 지금 빵 터져가지고. 뭔데요 또. 지니어스라는 아이디로 쓰시는 분이. 위드 코로나랑 소부장이 뭔 상관? 역시 16차원 무극 센세. 덜덜덜덜덜. 그러니까 욕먹을. 16차원. 그러니까 이 소부장 다시는 게 이게 아까 얘기한 미국의 배팅이니까 미국이 저는 아까 얘기한 글로벌에서 중국 자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가야 돼. 이 말 그 뭐죠 그 이거 더 나은 세계 재건. 저 누가 한 말인데요. 이게 저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밑에는 블랙록 수장 아시아 를 이게 딱 보면 지금 고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세계 재건이 저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고 목표예요. 더 나은 세계 재건. 네. 그런데 지금 백도가 아니라. 되겠다 뭐. 더 나은 세계 올 거겠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전쟁을 했는데 전략자산 할 수만큼 너무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이게 경찰 국가가 되려면 여기도 돈 줘야 되고 저기도 돈 줘야 되고 돈이 진짜 어디로 새는지도 몰라도 체제 유지해서 어마무시한 돈 찍어내면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탈레반 너희가 경찰하라고 장비하고 무기 다 놔두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 나서 또 단대 거기 내부적인 아예 다른 세력들이 또 테러 그래서 그 지네들끼리 내분할 것 같거든요. 이제 텔레반은 이제 지네들이 정권 유지하려니까 체제 유지 비용에서 안정화시키고 간단히 대사관 나가지 마라. 뭐 그냥 우리 인정해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 뭐 체제. 그러다가 테러를 시켜버리는 게 is. 거기 뿌리는요. 지네들도 모르게 얘가 얘가 친구인지 얘가 얘가 적인지 그런 데에다가 그리고 가장 종교에서 보는 게 이 자살 테러 아닙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못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노이즈만 더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조사 빨리 끌어갖고 테이프폰이 빠지는 것만 보면 우리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런 게 하면 솔직히 미국 자체 힘 갖고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도와줘 사우디 일본 사우디는 배신하고 갔어요. 중국에다 붙었어요. 중동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일본 능력이 안 돼요. 이제 나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판을 우리 대한민국에다 버리고 북한에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핑한 거예요. 이렇게 점핑하다 보니까 공장을 미국에다가 집어 이게 그래서 제가 점핑을 한 서너 번 한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끌어서 전략 자산을 미국에 박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거라도 했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2024년이 대선이거든요. 지금 대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한 번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뺄게요. 또 대만도 2024년이 총통선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년도 우리 대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당이 돌아다니면서 주자가 누군지 선거합니다. 경선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저는 두 분 다 과반 못할 것 같아요. 두 분 다. 노이즈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1, 2등 합쳐가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9월 다음 주 첫째 주부터 9월 달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는 뉴스에 뭐 볼 겁니까? 경선 몇 프로 됐다? 지역은 어디에 됐다? 이런 뉴스만 막 봐요. 어떤 때는 그러면 이재명 관련지 후다닥 움직였다가 또 이낙연 관련지 후다닥 움직였다. 이런 에너지도 또 볼 거고요. 투기장.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내년 대권까지 갈 때 우리 정부가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때는 또 빙의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에다 빙의를 해봐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판문점 회담의 마지막으로 그것만은 내가 내 업적으로 남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유엔 적십자라든지 등등등등 이 셰아일로를 마지막까지 그냥. 그래서 그렇게 주겠다는데 왜 안 받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줄게. 대표님 우리 채팅방의 반응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지러워하세요. 어지러워하시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소부장에서 특히 소부가 아닌 장비 쪽이다. 장비 쪽. 여기서 장비 쪽이다 이 정도 하셨으면 그다음은 찾아보시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게 지금 국제정치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가 되는데 이게 무슨 시장을 악재로 작용할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실수 같아요. 그쪽 나오신 게. 아니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 그거는 돌아가는 폼을 보니까 웃기.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자. 테이프링 한 해 만에 신경 쓰지 마라. 그것도 표적 없어버려. 표적 없어버려라. 그러니까 테이퍼링 화살. 네. 인플레이션 화살. 네. 지워버려. 인플레고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 테이프링에 대한 우려 이런 거 시황이 나오는 거 잊어버려라. 그 화살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델타도 잊어버려. 델타도 잊어버려라. 위드 코로나. 그러면 위드 코로나 미국의 앞으로 나아갈 정책의 방향성. 네. 재정정책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협박해서 들어와서 공장 짓고 일자에 참고를 하고 고용짓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대만하고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tsmc 있지. 우리나라 10대 그룹 수소. 그러니까 나는 재벌 ceo들이 전 세계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해서 먹거리를 찾아서 딱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수소수소하지. 저는 6개월 전부터 굉장히 의심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연맹도 맺고 짝도 맺고. 그런데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그러면 그 수소 관련해서는 오늘 여기서는 저희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또 반복이니까 수소 관련해서 오늘 제목에 있었던 수소 모빌리티. 우리 궁금하신 분들 또 이렇게 이승주 대표님 아침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어차피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개들이 지금 개들은 개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을 에이티엘기를 여기는 자칭 선진금융기법을 동원해서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는 애들 개들이 예를 들어서 상방으로 우리 지수를 만들어가면서 파생 쪽에서 먹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바깥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깥은 뭐 작살나는데 우리 한국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로직을 바꾸는 거예요. 로직을. 미국 박살나도 걱정하지 마. 리밸런싱. 미국 자금이 이제 우리나라 와. 중국 들어와. 그건 또 좋은 의미의 디커플링이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돼. 그런데 수치가 그렇게 보여줘. 이 전략 쓸 것 같아요. 그거를 10월 달에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 대표님 지금 저희 와우TV에서나 저희 주간전망대에서나 매번 이렇게 블랙록 블랙록 팔로우드 맨 팔로우드 머니 해서 그 친구들 말씀을 하시면 전화 안 옵니까. 대표님한테. 야 그런 식으로 다 까지 마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고 그래도 지네들이 쟤하고 나하고 친하다 얘기 안 될 겁니다. 지 자리 어떻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인간관계 줬어요. 그런데 얘기해서 원래 나 쟤 몰라. 이러시지. 아이고 그거 알아갖고 내가 다. 그러면 바로 잘려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동패 출신해서 제가 어려웠을 때 그냥 중국 가갖고. 그래도 이상한 인연을 맞아서. 그냥 그때 서로 지지고 먹고 그냥 고통 나누고 그냥. 했던 애들이 거기에 갑자기 이상하게 높아져져서. 그 인맥이 갑자기 이 늙음악한 사람한테 갑자기 이렇게 떡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같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젊었을 때 잘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같이 나눠주고 뭐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최고 권력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인생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때 잘나고 나와서 날 모욕 줬던 애들 중에서. 오히려 지금 외국계에 살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술 먹고 우리 다시 한 번 재경 우리 서로 돕자. 너는 어디 가냐 자리도 없는데. 저기 그래도 본토에서 받아주기로 했어. 그 본토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돼 가지고. 그 홍콩의 총책으로 와버리니까 뭐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생은 10년 주기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빠도 10년 후에 계속 갈 보장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블랙록이나 우리 꼭 어디 블록록뿐이겠습니까만 우리 한국 시장을 이렇게 상대로 상당한 수익을 걷어가는 외국계 자본들의 전략이나 매매 행태 그걸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그야말로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가 막 이해가 빠르신 분은 몇 주 만에 파악하셨고 매번 들을 때마다 어려워하시는 분은 어려워하시고 그러한데 제 얘기는 그 말씀을 우리 대표님께서 왜 하시냐 말씀이죠. 이게 진짜 뭐가 생긴다고 그 얘기를 여기 와서 하십니까. 은퇴했으니까. 나도 현역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나오지도 못하지. 럭 걸렸지. 그리고 이권과 결련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은퇴해서 손자 손녀 보면서 저는 이제 일 다 떠놓고 한 제주도에서 6개월 살기 뭐 어디 또 솔직히 중국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살아봤어요. 몇 개월. 돌아버리겠어요. 재미없죠. 아니 정치 처음 일주일만 딱 줬고 내가 제일 못한 게 제가 솔직히 제가 스스로 밥하고 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동생이 노상 삼시기를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내가 혼자서 이렇게 노상 사서 먹어요. 그것도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경치 일주일이면 땡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폼 잡고 해서 제주도 이렇게 도망갔어요. 거기 제주도 집어다 놓고 호텔에서 살았어요. 호텔에서 호텔에서. 그리고 거기 계약 끝나고 나서 서울. 월압에 경제적 자유 일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최고입니다. 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쭉 하는 건 그걸 받아들이신 분도 있고 저 이상한 소서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은퇴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애들이 다 이 증권맨들 만들어서 그나마 난 목표를 달성했고 그러면 지금에도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내가 배운 거를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창구 맨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를 소유거리로 했어요. 제 제자가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일을 만드네요. 일이 일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애들이 욕심 내가 책도 쓰겠다. 그걸 뭐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젊은 애들 커겠다니까. 우리 아무래도 일부에 차영주 서장이 이번에 나온 내신 책 그거 샀다면서 다음 주간은 좌우지간 사인받겠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책이 의외로 나는 안 팔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판사 사장이 똑똑한 거야. 선생님 이거 내면 이거 망합니다. 망합니다. 선생님이 팁이라도 쓰시죠. 그리고 요새 언론 많이 나니까 마케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팔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강하기가 20년이거든요. 제 어려운 책 6권을 걔가 다 해 줬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자. 그런 게 이제. 살짝 숟가락 얹으셨구나. 그런데 그게 의외로 내 책보다 더 팔립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채팅방을 세워놨는데 우리 청취자분 가운데 캐리온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진호 소장님. S&P 500 월봉으로 보면 쇠기형. 무시무시한 상승 쇠기형. 저도 차티스트로서 나스닥 위클리나 뭐나 할 것 없이 S&P나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는 꼭 테이프닝이 아니나 하더라도 뭔가 미국장도 조정 한번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비유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표님의 상반 그걸 갖다가 마냥 배척하거나 안 듣겠다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떨어지는 칼날 잡아라 할 때 우리 이승주 대표님 이번에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사실 걱정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찌가나 장은 이렇게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는 놈은 가는 데고 늘 말씀하신 K자형이기 때문에 K자형이기 때문에 지수하고 상관없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지간하면 들고 있을 거고 손질이라는 게 잘 안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어지간하면 들고 있으면 복구가 되든지 먹고 있는 건 더 먹든지 되는데 대표님 이번 주의 마무리로 정말 위험해 보이는 영역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엔터요. 엔터. 이제 중국 정부 정책이 사람을 잡습니다. 사람. 이제는 기업을 잡잖아요. 이제 탈세나 옛날 것에 공산당은 대표 스타일을 적었고 그거를 심지어는 공개 채용까지 하잖아요. 공개 채용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요새 경제적에서 공개 채용 비슷한 게 뭐예요. 너 이렇게 해서 세금 징수해가지고 그동안 번 걸 싹 없애버리고 또 연예인이라면 유튜브 다 노출 모든 먹거리 다 죽여버립니다. 중국의 유명한 배우들 샘플링이 이제 벌써 돕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홍색 전략은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역량 여파가 3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또 위드 코로나 되면 또 이런 생각 뭐 게임이나 엔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싹 지워버리시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카지노 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을 뒤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엔터테인먼트나 투기 그런 거 위드 코로나 속에 이것도 롱샷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공산당 중국 애들은 안 믿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쭉 하지만 항상 뒤통수 치는 애들이에요. 내가 20년 권실에서 모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피해준 게 그분이에요. 또. 그리고 중국 기업 하신 분들은 이 49대 51이 어마무스회한 거예요. 공익 프로가. 나중에 잘해놓고 옆에다가 무슨 환경 모아에서 깜빡 보내고 그걸 싹 뺏어요. 그게 또 중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의 로직들은 모든 비즈니스나 펀드에서 상당히 죽일 때는 이 정도가 설마 아닙니다. 그냥 싹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지금 중국도 지금 정책적으로 반도체, 수소 이런 걸로 중심으로 가겠다 하니까 그쪽에 같이 연결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국도 우리도 플라우스 되는 것들, 복합되는 것들을 우리도 하는 게 그래서 종목 차별하는 지수가 예를 들어서 3천, 5백, 4천 가도 종목 잘못 선택하면 반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조절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참 어려운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그냥 저는 10시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듣고 뭔가 정보하는 건 그냥 시나리오 작가 같이, 드라마 작가 같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뭔가 펀더멘탈한 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드라마 작가 같이, 드라마 같이 제가 듣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적어갖고 저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장은 저렇게 움직이네 그러면 그거 따라가시면 그러면 효과적인 어떤 거. 저거 반대로 되네 그러면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실전에서 노상 보는 곱하기 EPS 대비 이런 시각만 보는 함몰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좀 벗어나서 전체적인 이걸 글로벌 매트릭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글로벌 매트릭스. 글로벌 매트릭스. 그러니까 제 머리 상상은 저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사람에도 집 집어넣고 나라 대표의 의사결정인 기업가에도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다 집어다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노가다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노가다에서 나오는 것들, 그거를 생각하는 걸로 전달을 해드리니까 여기에 반전도 있을 거고 생각대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중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점핑을 세 번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상한 소리로 많이 들리실 겁니다. 가끔은 횡설수설로 들리죠. 네, 횡설수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기하네요. 카카오는 그게 그렇게 안 돼서 깎아와 깎아와 하시는데 저는 오늘 까지노 하실 줄 알았는데 까지노는 발음이 되시네. 그런가요? 그게 두 개 붙으면 안 되나 보냅니다. 두 개가 붙으네요.